아버지가 파킨슨 한 7, 8년 되신 거 같고 걸리신지. 그런데 7, 8년 되신 거에 비해서는 상... 지금 테니스도 치시고 별로 불편한 거 없이 지내시고. 다행이네요. 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오빠는 이렇게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너희도 건강하고 행복하고. 당신은. 꼭 낳아야 된다. 꼭 낳아야 된다. 그래, 그래, 그래. 맞아, 맞아. 이거는 아버님 때문에. 아버님 입장에서? 아버지는 항상 저것만 미세요. 어머, 어머. 어머. 어머 가지고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주무셨어. 아, 새해 복 많이 받지 않는데.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너무. 그 스킨십이 너무. 아버님의 덕담은 저거예요. 왜? 덕담이 해라. 좀 작작 좀 해라. 덕담, 저런 덕담 처음이야. 아유, 그런 얘기 뭐 하려고 해. 부르지는 안 하네. 그런 얘기 뭐. 좀 그렇게 했었어요? 자제가 안 되나 봐요. 아버님도 말이 없으시네, 기본적으로. 저희 집이 말이 없어요. 아버님은 어떠세요, 요즘엔? 좋아졌지. 많이 좋아지셨죠, 그럼. 한참 안 좋을 때보다. 원래, 원래 아예 말이 없는 거죠, 집안이? 아, 올 것이 왔구나. 진짜 조용한 집안이에요. 그 적막감이 그게 제일 걱정됐어요. 저희 집은 진짜 조용한 것 같아요.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전에 밥 먹으라고 하고 밥 달라고 하고 나간다고 나가고 그런 집이에요, 저희. 진짜 조용하다.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. 저희 집도 약간 저런 분위기인데. 힘들어. 그래, 앉으세요, 힘들어. 준비하고 이제. 행복해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holm